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9월 학평 보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박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설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텐데 제가 해설강의 들어갈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해설강의다. 즉 모든 지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드리고 해석해드리는 강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정답이 4번이라고 한다면 왜 정답이 4번이 되는가? 정답이 4번이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찾아드리고 물론 찾아드린 문장에 대한 해석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신이 그 이상을 원한다. 선생님 저는 특히 또 내신에 이거 들어가거든요. 이거 좀 제대로 된 분석을 완전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진짜 이잡듯이 꼼꼼히 봐야 됩니다.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은 저의 학평 분석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만나서 자세히 다뤄 수 있겠어요. 저의 학평 분석 강의 같은 경우는 진짜 18번부터 45번까지 다 다뤄드리고 6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1시간 넘는 강의들 6강 이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30초가 넘어버리면 안됩니다.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목적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그럼 딱 드러난다고 뭐 해달라.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딱 뭐다 이게 딱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서는. 바로 여기죠. We are asking you. 자 우리는 당신에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To look around your house. 당신의 집을 좀 돌아봐달라고. 그리고는 donate. 기부해달라고. 뭘? Any instruments. 어떠한 악기들을 좀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악기냐. That you may no longer use. 당신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쓸모없는 악기를 좀 기부해달라라고 우리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났죠? 요거는 이제 찾아서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읽는 게 아니라 목적을 찾는 거야. 바로바로 그냥 중간부터 딱 보고 이제 이 글의 목적이 어딨나 해서 딱 찾고 읽고 그냥 바로 정답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청담 몇 번? 그렇죠. 3번이 되겠죠. 3번이다. 끝. 자. 악기 기부를 요청하려고. 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사우바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뭐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글에 심경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심경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후반부. 심경 변화를 묻는 경우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둘 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변화를 묻는 거니까 전후반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뭐 하나라도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기본입니다. 기본. 긴장된. relieved. 안심한. indifferent. 이거 중요합니다. 무관심한. 이거 이제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무관심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봐봐요. different가 다른이잖아. 근데 앞에 인이 붙어가지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반대말. 반대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야 뭐 나 달라진 거 없어요? 물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대답을 못해. 어? 너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뭐야. 나 염색했잖아. 지금. 검정머리가 지금. 보라색 머리 됐잖아. 지금. 이걸 못 알아본다고?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졌는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지. 끝. 네, excited. 얘는요? 뭐 흥분된, 신난. worried, 걱정된, disappointed. 실망한. 실망한.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satisfied, 만족한. frustrated, 좌절한. confident, 자신감 있는. embarrassed, 당황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적지 않은 이런 나머지 단어들 있죠? 뜻을 적지 않은. 이거는 무조건 당연히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절대 모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단어는 뭐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근데 지금부터는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찾아볼게요. 자, 초반부. Salva had to raise money. 자, raise money 하게 되면 돈을 모금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죠. Salva는 돈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For a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해서인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남부 수단을 도와줄 그런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모금해야만 했습니다. It was the first time. 처음이었어요. 뭐가요? That Salva spoke in front of an audience. Salva가 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처음이었다고. 오케이? 그럼 딱 봐도 어때? 지금 내가 돈을 모금하려고 관중들을 모았어요. 그 앞에 내가 뭐 연설하려고 하나 보지. 처음이라며. 얼마나 떨리겠어. 그러면은 지금 딱 봐도 정답은 뭐랑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nervous 아니면 worried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재빨리 마지막 끝을 보는 거야. 빨리. 뒤를 봤더니 People were smiling and seemed friendly.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요. 굉장히 친근하게 보였습니다. That made him feel a little better. 그것은 그로 하여금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spoke into the microphone again. 다시금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했지요. Hello, he repeated. He smiled. 웃었습니다. Feeling at ease. 여러분. Feel at ease 하게 되면은 안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심하면서 웃었디야.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했대요. I am here to talk to you about a project for Southern Sudan.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에게요. 이 남부수단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자신감이 생겼네 지금. 뿜뿜해져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굉장히 긴장되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웃는 걸 보니까 기분이 확 나아지고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 그럼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시작. 1번이죠. 안심은. 실망하는 아니지.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